안녕하세요 프리티님들 우리 어여쁜 프리티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집에 오늘 좀 올릴게 없어 가지고 냉장고를 뒤져 보니까 요게 마침 있는거에요 막걸리 예 저희 바깥양반이 요거를 막걸리를 먹고 남아있는 요 막걸리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제 막걸리를 저번에 대파 키우는데 써봤더니 대파 키우고 콩나물 키우는데 써봤더니 어우 진짜 막 콩나물이 콩나물 대가리나 아니면 그 줄기 있잖아 이런것들이 너무 굵게 잘 자라는 거에요 물론 이제 저는 그때 쌀뜨물하고 같이 줬는데 이 막걸리가 원료가 쌀이잖아요 밥 쌀뜨물과 거의 뭐 비슷한 성분이지만 요거는 이제 쌀뜨물은 그 쌀에 물을 가지고 씻은 물을 가지고 하는거지만 요거는 밥을 완전히 삭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거라 펄펙트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걸리에는 인산과 칼륨과 질소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P는 인산이고 N은 질소고 K는 칼륨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은 우리 식물이 뼈나 줄기나 꽃이 피우는데 있어서 아주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원소에요 그래서 이 막걸리에는 질소와 인산과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막걸리로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요거를 뭐 대파 키울 때도 써보고 콩나물 키울 때도 써봤듯이 참으로 많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막걸리로 막걸리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걸리 영양제에는 별로 뭐 들어가는게 없어요 그리고 설탕 있잖아요 설탕 한컵하고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걸리 영양제 요거는 이제 식물에 줘도 되고 다육이한테 줘도 돼요 근데 줄 때는 꼭 희석해서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만들고 희석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설탕과 이 막걸리가 1대2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설탕 한컵을 넣습니다 설탕 한컵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 2컵을 넣어줘요 막걸리가 남아있는 거라 2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야 딱 2컵이 남았네요 어머나 2컵하고 조금 남았어요 네 어쩜 이렇게 딱 알맞게 남겨놨을까요 우리 바깥양반이 아주 이럴 때는 막걸리 먹을 때는 조금 밉지만 이렇게 조금씩 남겨놓을 때는 제가 이 막걸리를 가지고 이렇게 영양제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딱 2컵을 남겨놨어요 여기 조금 남았네요 요것도 이렇게 조금 남은 것도요 물을 타서 식물에 주면은 진짜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콩나물 키울 때요 요거를 이렇게 물을 타서 준 거거든요 근데 어쩜 콩나물이 그렇게 굵게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걸리를 이렇게 설탕 한컵과 막걸리 두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렇게 섞이도록 저어 줘야 되겠죠 깨끗한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 줘요 이제 뭐 지난번 쌀뜨물에 2m액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식초를 달걀에 삭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요 이렇게 원액을 그대로 쓰면 식물들이 영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요게 금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뜨물 영양액이나 아니면 막걸리 영양액 달걀 식초 칼슘 영양액 모두 요거는요 물을 희석해서 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00 대 1로 희석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겨울에는요 이제 여름에는 한 500 대 1로 해주시면 좋고요 겨울에는요 50 대 1로 하셔도 됩니다 물을 50 요거를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500ml 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10ml 10ml 정도에다가 500ml 요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섞어 가지고 다육이나 아니면 식물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식물에 주는 거 하고 다육이에 주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섞였잖아요 설탕이 완전히 녹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마셔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달짝지근하니 한 잔 정도는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달콤한 거를 좋아하는데 막걸리도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요거 설탕을 넣으면서 들은 생각이 요거 한 잔 쫙 들이키면 엄청 달콤하고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10ml 정도 10ml면은 요거에 50 대 1 정도 되거든요 50ml에 네 10분의 1 정도 요정도 담아 가지고요 물을 여기 500ml 여기다가 담아 오겠습니다 정수기 물로 담아 올게요 요게 이제 50 대 1로 탄 거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음 막걸리하고 막걸리만 이렇게 넣으면 냄새를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 500ml 거의 500ml 하고 10ml 요정도 50 대 1로 이렇게 섞었기 때문에요 한번 제가 조금 마셔보겠습니다 요거를 마셔던지 마셔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50 대 1로 탔는데 거의 막걸리 맛이 거의 안나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설탕하고 막걸리 맛이 조금 나는데 요거를 줬다고 해서 집안에서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소량이기 소량의 소량의 이렇게 많은 양의 물에다가 소량의 요 막걸리를 섞었기 때문에 식물에 줘도 충분히 요게 이제 영양도 될 수가 있고 줄기 뿌리 잎 꽃 그곳에 골고루 모두 영양을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 영양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를 제가 다육이 하고 식물에 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골고루 저어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다육이를 줄 것이구요 요거는 식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식물에다가 물을 한번 줘볼게요 제가 요즘에 스파트필름 좀 물을 조금 안줬더니 며칠 좀 등한시 했더니 벌써 이렇게 막 요게 잎이 막 축 늘어졌어요 요런 아이들은 그냥 물만 주면 금세 살아나긴 하는데 제가 오늘은 요렇게 막걸리 불을 줘보겠습니다 스파트필름인데 요거는 약간 음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어 만든 그런 색깔이 조금 다른 그런 유전자 변형의 그런 스파트필름인데요 어 요거는 좀 많이 줘야 되겠네요 물을 흠뻑 이따가 요렇게 다육이 물을 한번 막걸리 물을 주고요 샤워기를 위에다가 한번 싹 해주면 더 좋으십니다 네 스파트필름과 해피트리 요 나무에도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듬뿍 줘요 예 예 이것도 해피트리에다도 지금 물을 줄 때가 됐어요 저게 지금 스파트필름 조그만게 막 이렇게 축 늘어진거 보니까 이게 줄 때가 됐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게으름 게으름을 피웠더니 저게 저렇게 팍 죽어버렸네요 네 스파트필름 이제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겁니다 제가 물을 한번 더 요렇게 이제 어 요런 아이들이 좀 축축 늘어진 아이들은요 조금 더 영양을 주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흘러내줄 때까지 한번 쭉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육이 한테도 요게 제가 이제 쌀뜨물을 다육이한테 많이 줘봤잖아요 네 이거는 뭐 쌀뜨물보다 더욱 영양이 있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요렇게 요즘에는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다육이도 이렇게 3분의 네 30% 정도 한번 줘봅니다 요렇게요 네 요기도 줘보고요 네 얘네들이 쌀뜨물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긴 해요 근데 요거 이제 그 막걸리를 먹으면 더욱더 건강하겠죠 네 요렇게 또 줘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제가 지금은 요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주질 못했는데요 다육이들도 이렇게 물도 줄 때도 되고 해서 제가 조금씩은 다 줄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네 영양제를 가지고 요거는 지금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몇 개 이제 요렇게 한 거고요 요런 이제 스파트필룸 요런 것도 조금 더 어 아주 건강하게 빤딱빤딱 빛나게 자랄 겁니다 요렇게 이제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막걸리를 주면 아주 잘 자랄 겁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며칠 후에 요거를 또 이렇게 잘 자라나 있는 모습을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막걸리 영양제를 만들어서 요렇게 이제 희석을 시켜서 어 주는 모습까지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막걸리 영양제 쌀뜨물 영양제 EM 영양제 모두 요 아이들한테 좋은 건데요 특히 요 막걸리는 또 각종 식물한테 잘 자라는 그런 영양소들이 세 가지가 골고루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네 식물과 달걀한테 영양제로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물 대신 주시면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막걸리 영양제를 만들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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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